다시 숙권으로 좀 맛보면 기양을 양산의뢰에 이어서 이것도 역시 두 여후보끼리의 맞대결입니다. 바로 서울 중성동갑입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39대 39 팽팽하고요. 진보당 무소속 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과거에 홍익표 원내대표 지역구였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한다 이랬던 곳이기 때문에 전현희 후보가 좀 나름대로 빨리 자리를 잡으면서 선전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기도 끝까지 봐야죠. 특히 여전사들의 대결이니까. 두 분이 다 전투력이 센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토론을 못 봤어요. 저는 정말 토론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마 여기도 끝까지 볼 수 있을, 끝까지 아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일단 초기에 윤희숙 후보의 새가 지금 상당히 약간 꺾인 편이에요. 처음에 586을 꺾겠다고 나왔다가 전현희 후보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데 전현희 후보가 끝까지 잘 밀고 나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권 심판론이 어떻게 보면 깨진 거잖아요. 여기서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두 어떻게 보면 여전사 맞대결인데 재미있는 게 전현희 후보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당시 윤희숙 의원이었죠. 세종 땅 투기 의혹을 또 조사한 적이 있는 그런 또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토론하면 그렇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가, 박사 경제 전문가고 또 전현희 후보도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등등 여러 굉장히 내공이 있는 분인데 중성동갑 주민들,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움직이면서 지원 유세를 하면 크게 움직일까 아니면 속으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실까요? 아직 선대위원장 역할을 아직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라서 아직 그거는 이제 본선거가 돼봐야 합니다. 본선거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여주시느냐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임종석 선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으셨으나 필요한 부분은 다 지원 유세를 하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마 이쪽 지역에서 돕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지원 유세를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예상해 보고. 또 임종석 실장은 또 연설의 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вашіл 박수 이렇게 얘기하는 complexes 아멘